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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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카드 왔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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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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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여러분 시야가 좀 커졌는데요 어 원대로 어 어從 경관이 더 이해 보이고 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아 아 아 아기입니다 Bad 으 어 어느 장 mess 으 으 대배가 못내기 왜이든 에이 설경 여러분 만원째 휴게소에서 바라보는 설경이 되겠습니다 303대 굉장한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5 구경이 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시청자 여러분 흘러 300산 도깨비가 아 말한 게 휴게소를 조심으로 많이 구경 했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.